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수수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해버리고 또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임위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정무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증인 채택에도 나오지 않으면 용산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들고 용산을 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산 앞에서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재형 목사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 또 이런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청문회는 국회를 여론재판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행정부의 업무 추진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감행하는 것은 민주당식 인민재판이며 입법폭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회도 청문회를 이용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다면 대법관도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섬뜩한 예고입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이 보호비를 내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좌판을 뒤엎는 동네 깡패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21일 예정된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